최근 일주일 동안 17조개의 시바이누가 이상행동을 보이고 시바이누의 새로운 생태계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등 유의미한 노력을 반복하는 가운데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규쟁입 예정자분들도 홀더분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어지러운 상황에 오늘 영상에서 딱 두 가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의 단기적인 모습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장기적인 시바이누의 모습 두 번째, 2024년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맞춘 코인 점점 다가오는 밈코인들의 몰락의 비밀과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3세대 밈코인들의 천문학적인 수익의 비밀을 전부 파헤치겠습니다 시바이누을 포함한 모든 밈코인들이 연달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바이누 또한 시가총액 11위로 하락을 하면서요 130억 달러 가치의 대부분을 잃을 것이다 라며 세간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예리한 분석가 스캇 메더슨이 얘기하기에 밈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가설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중 살아남는 밈코인은 5가지로 추려진다 현재 시바이누의 지지벽은 약 37.4조 원에 이르며 어느 반향으로도 갈 수 있지만 밈코인 중 유일하게 탄탄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행보에는 분명 우산향을 가리킬 것이다 라는 이견이죠 그도 그럴만한 게 시바이누는 지금까지 코인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하게 탈중앙화 그리고 분산 운용과 실사용 사례 등 가상화폐로서의 가치를 실현시킨 몇 안되는 코인입니다 자 폭등 이후에도 폭락이 아니라 안정권을 찾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올해의 단기적인 시바이누의 행보는요 그동안의 WTC, MPL 지수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하락은 아닐지라도요 일정 기간 지속해서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시바이누의 행보는요 앞설기에 했던 코인 중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남은 이더리움 ETF, 미국 증권 신고서를 지득한다면 상황은 지금과 180도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싸움에는 분명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를 쓴 시바이누 그 다음에 있을 새로운 3세대 밈코인은요 실사용을 기반으로 다가올 4차 산업에 사용될 코인이 틀림없겠죠 여러분들은 단돈 5천원으로 로또 1등과 버금가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단돈 5천원 이 코인을 사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2024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이 어떤 건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과거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처음 발행이 되었고 2010년 2월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초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을 사지 않았더라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란 게 있다더라 이걸로 피자도 사 먹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던 얘기가 시간이 흘러 2021년 11월 업비트에 8천만원이라는 충격적인 결말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알았다면 더 사뒀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미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놓치신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도지코인, 시바이노코인, 페페코인 등 밈코인들의 등장으로 적게는 수백배에서 많게는 100만배 이상의 수익을 본 신흥부자들이 새로이 생겨나게 됐죠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마 종목인 디센트럴랜드가 1년간 40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인을 사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은 다른 코인에 크게 물리셔서 코인은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2024년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테마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링코인, 그리고 웹 3.0이 있습니다 2024년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을 떼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테마가 바로 웹 3.0입니다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인을 찾다 보면 웹 3.0 관련 코인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투자를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일단 웹 3.0이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웹 3.0의 숫자는요 진화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991년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WWW 세상이 공개되면서 2005년까지 웹 1.0의 세대가 열렸어요 웹 1.0은 오로지 읽기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가 소수가 제공하는 제양된 형태의 콘텐츠를 그저 읽을 수밖에 없는 소통 기능 자체가 없는 정보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웹 2.0으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의 보급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발자들도 발전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읽기만 가능했던 웹 페이지들이 플랫폼의 형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웹 2.0은 한 차례 더 진화를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언제나 접속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디바이스나 시스템 간의 서비스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결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사업자들이 웹 생태계를 주도하게 이르는데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티톡,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고 사용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웹 2.0 플랫폼 사용자들은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그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회원가입할 때 적었던 내 개인 정보를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일찍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았던 기업들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데이터는 기업의 거래 자산이 되었고 그 결과 웹 입점령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페이스북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터지면서 플랫폼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 보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강화되는 추세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웹 3.0입니다 웹 1.0은 읽기만 가능한 단반향 소통이었고 웹 2.0은 읽기와 쓰기로 양반향 소통을 이뤄내며 웹 3.0은 읽기와 쓰기를 함과 동시에 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해줍니다 이 소유권이 생기면서 웹 3.0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줄 최신 기술이자 개인 맞춤형 차세대 인터넷 환경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2024년을 주도할 테마인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밈코인 모두 웹 3.0 기술이 도입이 돼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 웹 3.0 기술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선별하고 또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웹 3.0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초개인화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 완성을 위해 웹 3.0과 결함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웹 3.0의 기술 분야 중에 넌펀지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불가 토큰인 NFT가 존재하는데요 이 NFT는 고유한 번호가 부여돼 NFT로 제작이 된 물건은 블록체인에서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이나 예술 작품, 캐릭터와 굿즈 등의 소유권을 플랫폼이 아닌 개행이 가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온라인 경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서 메타버스는 경제 사회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자 웹 3.0으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가 4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겁니다 아직 웹 3.0의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부자를 꿈꾸면서 적어도 만원에서 10만원씩 가지고 있는 이 밈코인도 이제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마도지는 메타버스와 플레이 투원이라는 P2E 게임인데요 투자자들이 즐기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90년대의 인기 게임인 다마구치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인데 사용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NFT 도지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익과 재미를 동시에 창출하면서 그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OKEX와 바이낸스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지코인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재미로만 만들어진 밈코인은 이제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100배가 상승한 스펀즈바 코인은 물론이고 지금 도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타마도지코인도 플레이 투원이라는 웹 3.0의 NFT 기술을 사용해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탈중앙화와 인공지능, 민코인까지 결합되는 기술의 정점인 웹 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해외 대기업들이 모든 기술로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2024년 올해 주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해외 대기업들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더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정부까지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이 웹 3.0 사업이 드디어 2024년을 맞아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웹 3.0은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를 이끌어가는 테마주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입니다 이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를 추척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웹 3.0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테마를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하는데요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승인을 맞이하면서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것 중 1위가 웹 3.0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화를 포함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 3.0 테마에 해당된다는 코인들이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더해 국가까지 연관된 해외 투자 종목과 국내 투자 종목 딱 두 가지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했고 올해 하반기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 절방 이상이 발을 담그고 있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정부까지 나서고 있는 종목은 한국이라고 남겨주세요 화면을 보이시는 번호 010-8111-7554 010-8111-7554 한국 또는 미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바로 진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먼저 받아보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도 들어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오셔서 뺨을 올려 쳐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혹시나 문자를 보내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강신우의 방송은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